박재민을 소개합니다 꽃을 당장이라도 빨아버리고 싶은 빨래판 같은 볶음 거친 손끝에서 나오는 섬세하고 깊은 맛 동물같은 몸놀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섹시함 달팽이관으로 촉촉하게 스며드는 마법같은 외국어 게다가 예의와 친절을 탑재한 개념있는 청년 그런데 이 모든 걸 갖춘 완벽남 재민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고 이상한 행동을 일삼고 시도 때도 없이 분노를 터뜨리다가 이렇게 또 울다가 웃습니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승부의 화신 박재민이 펼치는 글로벌 익스트림 어드벤처 그 무모한 모음이 6월 5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 됩니다 기상캐스터